이 조잡한 토끼기는 제 청각기관을 전혀 대체하지 못합니다. 휴먼들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.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 경계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 사실 저에겐 롤렛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. 제가 손가락을 돌리는 동안 넘치라고 말씀만 하십시오. 유감이군요. 꽝입니다. 사실 슬롯머신 따윈 어떤 기계든 쉽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. 시험해보시겠습니까? 제 눈을 보십시오. 삥봉 삥봉 삐로롱 속임수는 안 통합니다. 사기꾼 포착 이건 무료입니다. 금방 끝날 겁니다. 이리 오시죠. 일 크레딧의 열댑니다. 흥! 흥! 이 정도입니까? 봐주는 거 없습니다. 제 모기도 바꿔치기 해보시죠.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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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잘못 꼴셨군요. 아까와 타일 겁니다. 자, 당장 주셨습니다. 수식이 골프가 될 겁니다. 만나보시겠습니까? 재판 엄살 시절은요. 죽느냐 사느냐 뺀팀 하시죠. 몇 번이고 잘 들죠. 어디랍니까? 거려죽거리는군요. 엄살 시절은요. 재판 막을 겁니까? 후회해도 무섭습니다. 상대를 잘못 꼴셨군요. 토끼 울음소리가 제 열람과 유사하긴 하지만 전 토끼가 아닙니다. 그러니 그만 수다듬으십시오, 휴먼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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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